2021 청원생명축제 현장설명회가 청주시 의원들과 담당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창미래지 농촌테마공원에서 열렸습니다. 참석자들은 현장시설물을 둘러본 뒤 올해 축제의 테마와 방향에 관한 대행사 측의 브리핑을 듣고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. 2021 청원생명축제는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열흘간 개최 예정인 가운데 청주시는 다음 달 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축제 개최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.